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약성경 여우수와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일본 유후인의 장석현 선교사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네요.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그동안 수고했다고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많이 했었냐고 감사합니다. 여우수와서 1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애연성결교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 노예 생활에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난 땅 입구인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열두 집화 중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라. 그래서 너희가 정복해야 될 가난한 땅을 정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정탐은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탐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성경 볼 때에 내게 그 대학 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각 집화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열두 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난한 땅을 속속들이 다 정탐을 했습니다. 어디 어떤 성이 있고 그 성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성에는 군인들이 몇 명 정도 있고 어느 성의 식량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 나고 다 조사를 했어요. 마침 당시 그때가 가난한 땅은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얼마나 포도가 크게 열렸는지 민숙이 1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포도송이가 큰지 막대기로 사람이 이렇게 그 중간에 가지 끼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예요. 에이 그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을까? 한번 보실래요? 이건 이 근래에도 이런 포도송이가 열린다고 그래요. 문제는 이렇게 큰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꽂아서 돌아온 정탐군들이 하는 보고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땅이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인정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보고였었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민숙이 13장 26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정탐군들이 나온 겁니다. 앞에 그 회중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 아까 그러한 과일 포도송이를 보이면서 27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은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 증거로 여기 포도송이 가져왔습니다. 과일 가져왔습니다. 28절 문제는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강하고 그 성업은 얼마나 견고하게 튼튼하게 크게 지어졌는지 게다가 놀라운 일은 거기에 내필임의 후손이라고 하는 천하장사의 후손이라고 하는 안학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29절 남방 땅에는 아말렉인들이 살고 있고 또 산지에는 헤딘, 여부스인, 아모린인들이 다 진치고 있고 해변가 또 요단강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들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말에 막 백성들이 술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역까지 왔는데 이게 어떡하냐. 술렁대는 거예요. 그걸 본 갈레비 10절에 보세요. 모세 앞에 와가지고 서서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 요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곧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웬걸요?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정탐꾼들이 계속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갈레바! 쓸데없는 희망을 불어넣지 마. 희망고문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다 두루 다녀봤는데 우리는 그 땅 백성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럼 32절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했어요. 악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악하게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보세요. 거기에 내필이 무손인 안학 자손들을, 그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그들에게 비교하니까 우리는 뭐처럼 보이더라?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그들의 보고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숨김없이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정확하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땅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정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정보를 해석하는 해석이 틀린 것입니다.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석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도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극당을 악평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우수아와 갈레비였습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수집된 정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틀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10사람과 해석이 달랐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낙심해가지고 밤새 웁니다. 아이고 우리 망했다. 큰일 났다. 죽을 고생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짱 쓸데없는 짓이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애금으로 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갈레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교수 14장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네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레비 자기들의 옷을 짓고 여러분 저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하니까 옷을 막 찢어가면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오은 회중에게 말하예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어떤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성도는 호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는 누군가에 대해서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악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주일날 단임 목사님이 부충회장에 당선됐다고 나름대로 토요일날 미장원 가서 머리하고 오셨는데 집사님 어디서 했어? 아 왜 그렇게 했어? 악평하면 안 돼. 호평을 해줘야 돼. 자꾸 좋게 말해줘야 돼. 8절 보세요. 그러면서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제가 이번 선거에 나가면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홍보물 맨 앞에다가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오늘 갈렙이 말하잖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여주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사정합니다. 다만 뭐만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다음 멋진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전문용어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 자신만만함이 있어야 돼요. 암만 저것들이 큰 들이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가짜, 그들의 신은 그들을 버리고 떠났지만 참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멋있고 멋진 말입니까? 믿음이 꽉 찬 말입니다. 그저께 서울신학대학원 대학원생 전액장학금 운동을 위한 모금이 여의도에서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또 격려사를 하고 왔는데 그 장학생들을 쭉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도,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학생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김알찬이더라고요. 김알찬. 성도는 믿음이 꽉 찬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꽉 찬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반된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10명과 2명, 10대 2 10명이 보고하는 것을 더 믿었어요. 왜? 2명보다 10명이 많으니까 10명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음과 오름은 다릅니다. 많음과 오름은 다릅니다. 많다고 오른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오를 수 있습니다. 많아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수요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많음이 오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들은 내가 주기로 한 저 축복의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은 믿는 만큼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격이 이루어주시고 믿는 만큼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난한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권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그 날짜를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냅니다. 소위 말하는 광야 학교에서 믿음 키우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신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덧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부족들이 열두 집화가 길갈 땅에 모여서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난한 족속을 몰아냈지만 아직도 산골 구석구석에는 그 가난한 부족들이 가난한 땅에 원래 살던 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앞에서 말했던 네피림의 후손 안학자손들이 사는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아주 거친 산으로 이루어진 산지입니다. 여러분, 산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평지를 원하지 산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헤브론 땅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 못 갔습니다. 좀 편한 땅 주십시오. 평지를 주십시오. 좀 쉬운 땅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이 열두 집화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자마자 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서로 좋은 땅, 서로 편한 땅 가지겠다고 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그때 머리 흐연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이 쓱 나서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쉬운 땅,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더 편한 땅 가지겠다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자 갈렙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내가 손해보는 쪽을 내가 선택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힘든 쪽을 내가 선택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갈렙이 그렇게 합니다. 여우수화 14장 9절부터 12절을 보세요. 그날에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면 네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한 그날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사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우와께 충성하였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내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10절. 이제 보십시오. 여우와께서 그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전쟁에 나가 전사도 안 하고 병 돌려 죽지도 않고 이렇게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올해 85세가 되었습니다. 11절. 당신이 나를 맨 처음 전쟁터에 보내던 그때와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얼마든지 지금도 싸움에 나갈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그 약속하시던 45년 전 그날에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그동안 전쟁이란 전쟁 다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온몸에 전쟁의 상처가 온몸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었겠다. 할 일도 다 했겠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제 나는 못하겠다. 너네들이 좀 해라. 뒤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갈렙이 그렇게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 많은 전과를 세우고도 그거 하나도 주장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남들이 힘들다고 남들이 산지라고 피하는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팔지 못하지만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이에요. 갈렙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일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길, 편한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냐, 힘든 일이냐 상관없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쉬운 일이냐, 힘든 일이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면 힘든 일이라도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나서야 돼요. 내 세상에 솔직히 쉬운 일은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라고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 힘든 일을 나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주방에서 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앞치마 두르고서 금악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은 어쩌다 주일날 한 번 와서 그것도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두 주 정도 많아봤자 네 번 정도 하는 거 그거를 회개하면서 하셔야 돼요. 왜? 아이고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 내 아내가 고생 많이 했구나 회개하면서 설거지해야 돼요. 힘드니까 돈 줘서 시키고 남 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이 이번에 교단의 부총장이 됐어요. 부총회장은 선거하고 나중에 총회장은 부총회장 한 사람이 추대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다이세 손에 들려 있었던 물멧돌 같은 사람으로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거에 나선다고 하니 소위 선거 전문가라는 분들이 저한테 막 찾아오고 연락도 합니다. 그러면서 훈수를 둡니다. 목사님 정치와 선거는 현실입니다. 예의이고 또 관행인이 선거할 때에 돈풍두를 인사 차원에서 좀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훈수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신사임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대로 이번 선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명의 후보 중에 모두가 제가 제일 꼴찌라고 봤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편은 거의 없다라고 다 이렇게 표 계산을 했습니다. 심지어 선거하는 당일 오전까지도 양쪽 다른 후보 캠프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표 분석을 크로스체킹을 수도 없이 했는데 우리들이 1등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2등하고 표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또 혹시 2등 할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어차피 3등이라 중간에 사퇴할 건데 그때 사퇴할 때에 우리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고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겸표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웃지요.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표 차이로 제가 당선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단 역사가 116년인데 이 100년 동안 총회장이 100명도 채 못 나왔어요. 이게 되는 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교단 역사에 이렇게 선거해가지고 된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가 끝나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저희 시골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교단이 세상보다 깨끗해져야 된다. 클린 선거해야 된다. 우리 교단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에 제가 다 목사님이 옳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지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같은 방식으로 선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될 거를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의 믿음 없었던 게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 일로 인해서 총회 대의원들의 선거 끝나고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에서 뭔가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우리가 그 어렵다는 클린 선거를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 선결보단 희망이 있다. 아직 살아있네. 모두가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막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선거 결과가 바로 그날 저녁에 기독교 방송에 또 언론 신문에 막 뉴스가 나가니까 사방에서 전화하고 문자가 날라오는데 제 핸드폰에 문자가 순식간에 수백 통이 막 쌓여요. 그거 답장하다가 막 손가락에 관절염 생기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권산대회 장노님이라고 해서 보냈어요? 아니, 그걸 몰라서 몰라.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보냈으니까 그렇지. 아주 거룩하다고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교단, 아주 거룩하다고 하는 교단에 리더급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바로 그날. 입 목사, 수고했다. 수고했다. 성결교단 대단하네. 역시 성결교단 성결하네. 입 목사, 이번에 성결교단이 클린 선거 바람이 일으켰으니까 이제 모든 교단이 따라가고 한국 교회가 달라질 거야. 수고했어. 전화로 격리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번 선거에 돈을 안 쓴 게 아닙니다. 돈 썼지요. 다만 울산도사랑교회나 가평도사랑교회 개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쓰려고 애를 썼어요. 이번에 제가 교단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도 해야 되니까 목사님 또 점심 맛있는 거 사 먹고 하시라고 목사님 싸구려 모텔에 주무시지 말고 또 좋은 편안한 호텔에 자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해 주시고 재정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호텔에서 잡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5만 원짜리 이하로 찾아봐. 3만 5천 원짜리 없어. 그리고 그렇게 후원해 주신 걸 가지고 대의원 아닌 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약소하지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도울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또 후원해 주신 거 가지고 좋은 일 했으니까 이게 막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회에서 만난 교단의 리더급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임 목사 수고했다. 그런데 임 목사는 앞으로 총회장 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이루어낸 것만으로도 이미 교단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거야. 그러면서 참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부처의장이 되어서 총회 사회를 보면서 회의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숫자로 지지해서 되고 또 금품을 쓰지 않고 당선되어서 그런지 회의를 이끄는데 하나님이 권위를 실어주는 걸 저도 느끼고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었어요. 총회를 하다 보면 전국에서 외국에서 온 대의원까지 750명 정도가 안 끊어놓고 회의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매번 총회 때마다 고성을 지르고 또 다투는 일들이 거의 모든 총회 때마다 있었어요. 이번 총회 때도 3일 하는데 선거가 중간에 딱 있어요. 선거 전에 약간의 고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사람들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얼굴이 막 행복한 것이 느껴지고 그때부터 회의가 아주 말이 부드러워지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면서 회의를 총회를 마칠 때는 박수 다 치고 축제처럼 마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프랜카드 얼른 뜯어버리라고 한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 가로챌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성결교단과 한국교회를 더 많이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고 그렇게 큰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보다 강한 안학자손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걸로 따지면 우리는 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략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거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의 성도와 그 생업과 사업을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달 6월 만에도 태국에서 국제 선교축구대회가 열려요. 이거는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총회장배를 하나 딱 내고 또 많은 비용을 이렇게 대면서 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권, 동남아권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 선수들을 데리고 참여해요. 그런데 요즘 각 나라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송명철 선교사님 하노이의 은혜강교회 집사이신 박항서 집사님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 축구 붐이 일어난 거예요. 걔네들은 제대로 된 공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유니폼 멋지게 맞춰 입히고 공 사주고 그러니까 막 벌떼까지 애들이 모여들어요. 나 선수 뽑아주세요. 선발해 주세요. 그래서 또 태국 파타야 같은 경우는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오피란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우리 교단 선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축구를 코치를 하면서 그래서 각국의 동남아권 선교사님들이 데리고 오는데 걔들이 자기 마을 밖을 나가본 적도 없어요. 기차를 타본 적도 없어요. 그런 애들을 비행기를 태워서 외국을 간다니까 얼마나 모여들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배드리고 예수님 전하고 성격 공부하고 하나님 이기게 해 주세요. 막 기도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지 말래도 지네들이 알아서 기도해. 막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다 비용이 들잖아요.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그 경비를 대줘야 되고 저도 이제 총회장님 모시고 일주일 동안 다녀와야 되는데 하면 또 그렇게 격려해야 되지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어떻게 했어요? 높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면 안 돼요. 간담을 높게 만들면 안 돼요. 아내가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아내가 냄비 태워 먹을 수도 있지요. 야! 앞에 내가 정신 얻다 두고 가슴이 쫄아가지고 아내의 간담이 녹아버려요. 남편이 이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요. 주식으로 좀 날릴 수도 있지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누구네 집 남편은 잘도 하더만 맨날 그냥 까먹고 이 간담이 녹아버래. 아이들 보고 시험에 떨어질 수 있지요. 뭐 금년에 시험 떨어지면 내년에 가면 되지 뭐. 야! 시험 떨어지면 어떻냐? 내년에 하면 돼.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그러면 될까요? 이거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공부 안 하더니 무슨 꼴이야 막. 애들이 막 안 그래도 위축되고 안 그래도 위축되고 간담이 녹는데 더 녹여버려. 그럴 땐 그래야죠. 야! 괜찮아. 내년에 또 시험 보면 되지. 솔직히 아빠가 말하는데 아빠 나이대보다 아빠 때 아빠보다도 성적 보면 네가 아빠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말한 건 나 뻥이었어. 뻥. 실은 네가 나보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간을 담대하게 만들어줘야 돼. 간담을 담대하게 해줘야 되는데 높게 만들면 안 돼. 여러분 갈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믿음은 단순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힐튼 호텔 이 기장에도 몇 년 전에 아주 멋진 힐튼 호텔이 생겼더라고요. 그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이 콘라드 힐튼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콘라드 힐튼이에요.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콘라드 힐튼이 직원들을 수백 명 모아놓고 녹슨 쇠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는 5달러짜리에 불과한 쇠 막대기입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녹슬어서 다 가루로 다 부서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쇠 막대기를 풀목불에 넣고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말발굽을 만들어 팔면 20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5달러짜리 쇠 막대기로 20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또 불에 더 달구어서 더 많이 두들겨서 가늘한 바늘을 만들어서 팔면 3,2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와, 저는 정말 실제로 그럴까? 그런데 힐튼이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더 수고해서 이 쇠 막대기로 용수철 스프링을 만들어 팔면 250만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5달러짜리 쇠 막대기에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니까 250만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을 만드는 일은 말발굽을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용수철을 만드는 건 바늘을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했더니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힘든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내면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 10절과 1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은 평생 자기 얘기하신 여호와의 자기 얘기하신 말씀을 붙들고 평생 그 믿음의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바나나나무 한 그루가 뽑혀있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약삭빠른 토끼가 거북아 거북아 우리 저기 있는 바나나나무를 사이좋게 둘로 쫙 나누어 갖자. 그러니까 거북이가 짧은 먹으러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토끼가 쫓아가더니 바나나 열매가 맺은 위쪽을 두투막 딱 내서 그 위쪽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할게 그리고 빠르르 달아가버렸어요. 거북이는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어슬렁 어슬렁 가서 뿌리밖에 안 남으면 그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왕 가져온 거니까 힘들더라도 땅을 파고 그걸 심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토끼는 바나나 한 다발 먹고 끝났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해마다 바나나가 열려서 그걸 따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약삭빠른 계산으로 힘든 일, 쉬운 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사명이라면 힘든 일이라도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에게 바나나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